오늘 잠깐 빨리 돌아왔습니다. 왜냐? 추석 특집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본 방송은 더럽습니다. 그렇게까지 더럽지는 않나요? 그러게요. 뭐하는 년이야? 미묘하게 기분이 나쁜데? 그러게요. 그렇게까지 더럽지는 않고요. 교육방송입니다. 조금 더럽습니다. 존또. 스커시. 존또 기타 나이. 기타 나이 하면? 더러운. 마사오 같은.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그러니까 첫 방송 나가고 두 번째 방송이 텀이 좀 짧죠. 그러게요. 원래 2주에 1회를 생각했었는데. 2주 1회. 그런데 오늘은 짧아요. 왜냐하면 추석 특집입니다. 집에 가면서 또 들으시라고. 차 안에서. 이향길에 온 가족이 둘러와서. 차 안에서. 또 차가 많이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7시간, 8시간. 그렇죠. 조심스러워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왜요? 아무래도 차를 타고 가면 평소에는 아부나이니 연구를 평소부터 들으셨던 분만 들으실 텐데. 가족들, 남편, 부인, 아이들까지 같이 다 들으면 조금 수위를 조절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소대로 하죠. 교육방송인데. 그렇긴 그렇네요. 일본어를 배우고 싶은 일본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거니까. 평소처럼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그렇군요. 교육방송이니까. 교익방구미. 교익기방송. 발음 좋습니다. 교익구방구미. 교익구방구미. 자, 순위는 상관이 없죠. 그렇죠. 저희도 사람이니까 다시 돌아와서 몇 일을 할까 궁금해서 봤는데. 교육방송의 2위더라고요. 교육 카테고리에 아이튠즈 2위. 몇 백만이 듣고 회당 몇 십만이 듣고 이런 거는 의미가 없고요. 광고가 얼마나 붙느냐. 그게 방송의 잣대죠. 교육의 욕심이 있으신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거에 상관없이. 아니, 교육은 교육인데 얼마나 많이 듣느냐. 이런 순위 이런 건 의미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2회째 오늘 방송을 하면서 슬슬 자리를 잡아가요. 벌써? 자리를 잡아간다는 표현을 보통 10회 이상 하고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1회를 했는데. 이 코너도 자리를 잡아서 처음에 오프닝을 이렇게 지어봤어요. 오늘의 반성회. 교육은 한세가이. 그렇죠. 한세가이. 반성회. 일본에서 반성회라고 하면 많이 하죠. 그렇죠. 일본에서는 회사에서 프리젠테이션이나 아니면 운동회나 이런 거 끝나고 나서 꼭 이런 이런 걸 잘못했으니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자. 이런 점은 개선해 나가자. 이래서 항상 그런 반성회가 있습니다. 반상회가 아니에요. 반성회예요. 하지만 일본도 사실은 우리처럼. 뒤풀이. 술 먹고 그냥 노는 자리로 많이 변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상은 뒤풀이인데. 이름은 어쨌든 반성회. 한세가이.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처음 시작할 때 오늘의 반성회. 그래서 뭐냐면 그 전회에 저희가 헛소리를 짓거렸거나 잘못된 정보를 드렸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럴 때 AS 차원에서. 그러거나 아니면 또 많은 분들이 댓글로 게시판에서 질문을 주시거나 궁금한 걸 물어보실 때 저희가 답변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선이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뭘까요? 예전에는 방송의 반응을 알 수 있는 여러 게시판이 있는데 딴지일보 게시판, 라디오 게시판, 트위터나 페이스북, 팟빵, 그리고 아이튠즈 이런 거 있는데 귀찮아서 자기는 그런 거 안 본다고 하셨으면서. 이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니들이 하는 거예요. 나는 안 해요. 저희는 이제 일을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의 반성회를 하고요. 그거 시작하기 전에 잠깐 공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잃어버린 메일을 끝내 못 찾았어요. 그렇습니다. 아부나이.마사오골뱅이 지메일닷컴이었는데 비밀번호를 분실했대요.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메일을 팠습니다. 뭐죠? 아부나이키즈골뱅이 지메일닷컴인데요. A-V-U-N-A-I A-V가 아니라 너무 평소 습관이 나온다. 제가 A-V라고 했네요. A-V라고 그랬습니다. A-V 아부나이 A-V-U-N-A-I 아부나이 그리고 키즈 리터넷 키즈 K-I-D-S 키즈 아부나이키즈골뱅이 지메일닷컴 지시야 이건 비밀번호 잃어버리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여기로 메일을 주시거나 제보라든지 질문이라든지 뭐든 좋습니다. 저희랑 의사소통을 하시고 싶으시면 아부나이키즈골뱅이 지메일닷컴으로 메일을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채널을 1월이나 했죠. 다른 게시판은 안 봐요. 딴지일보, 딴지 라디오, 방송 게시판. 그리고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 지금 딴지일보에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사이트를 전체적으로 개편을 하는 중이라서 조금 어순선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방송별 게시판 이용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그 게시판을 방송 하나에 밑에 댓글이 달리는 형식으로 바꾸려고 하거든요. 아니 그거야 설명을 필요 없이 지들이 들어오면 하겠죠. 그러니까 공식 채널은 딴지 라디오 게시판, 저희 방송 게시판 이걸로 일원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상품도 줘요? 저희 회사의 상품이나 마켓 쪽을 관리하시는 헤르지우란, 또 딴지에서는 댓글 정지권 지우란 분이 있습니다. 헤르지우. 그분께서 파파이스 컵을 주신다고. 누가 탐을 내나? 일단 상품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 밖에 부편집장님이 계신데 그쪽에서 벙커 깊숙이 잡지를 방송에서 상품으로 걸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이거 딴 데서 들은 얘기인데 딴지리 부편집장이라니까 그렇게 쓰레기야? 아니요. 아닙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잘 알아? 네. 되게 좋으신 분입니다. 저희 방송 또 많이 팬이라고 하시네요. 옆으로 지나갈 때 냄새가 많이 난다고. 아니요. 아닙니다. 어쨌든 파파이스 컵하고 벙커 깊숙이 잡지를 준다. 이게 월간지죠? 네. 월간지입니다. 두께는 한 한결의 21스러운.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마사오님도 꾸준히 글을 쓰고 계십니다. 아니요. 어떤 글을 쓰시고 계신지는. 다른. 아니. 내가 필명을 바꿨잖아. 오사마로? 누군지 다 알는데? 저는 아니고요. 오사마라는 새로운 필진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분이 참 글을 재밌게 쓰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아브나이키즈골뱅이지메일.com 그리고 트위터나 페이스북에는 샵 아브나이니홍고 영어 말고 한글로요. 좀 길지만 샵 아브나이 라고만 하면 다른 거랑 많이 겹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샵 아브나이니홍고 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 하면 저희 지시PD가 챙겨볼 거고요. 아브나이키즈골뱅이 지메일닷컴 하면 지시PD가 챙겨볼 거고요. 그리고 상품은 근데 왜 주는 거야? 뭐 어쩌면 주는 거야? 못 벗으면 주는 거야?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매번 한세가이를 하니까 그쪽에서 이제 좋은 질문 교육적인 질문이나 아니면 뭐 마사오님이 마음에 드는 거 야 마사오 잘생겼다 뭐 이런 거 있으면 정하면은 한 일주일에 한 두 분 정도는 그렇게 또 이제 상품을 받으면 또 사람이라는 게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아무튼 뭐 준답니다. 그러니까 마사오 잘생겼다고 많이 쓰여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의 한세가이 오늘의 반성회 한번 시작해보죠. 첫 번째는 이제 쿤짱 쿤짱 쿤짱님이란 분이 남겨주신 의견입니다. 시즌1에서 오호로니 하이르 오호로 오스르 라는 그 표현을 가지고 저희가 뭐 했던 적이 있었나 봐요. 잘 기억 안 나왔네. 기억 안 나왔네. 네. 있었나 봐요. 그분의 의견으로는 이제 저희가 설명을 할 때 일본인의 감각으로는 오호로니 하이르 가 맞다고 했는데 한국인의 감각으로는 오호로가 목욕이니까 목욕을 하다라는 표현이 더 자연스러운데 왜 오호로니 하이르 라는 표현을 써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이게 맞으니까 이렇게 무조건 외워라 라고 하지 말고 그냥 이런 것도 설명을 해주면 참 좋겠다.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설명해봐. 뭐야. 그냥 하는 거야. 오호로라는 말이 목욕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는 목욕을 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이르는 들어가다 들어오다 들립자잖아요. 앞에 그 한자가 들립자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다 들어오다라는 뜻이거든요. 오호로니 뭐뭐에 오호로는 욕조라고 해서 그럼 자연스럽죠. 그렇죠. 일본에서는 이제 약간 역사적인 얘기를 하면 에도시대 초기부터 이렇게 목욕탕에 들어가서 뜨거운 물에 몸을 잠그는 문화가 있었는데 한국인의 감각으로는 오호로를 목욕이라고 하니까 어색하지만 일본인에게 목욕 오호로라고 하면 유분해 그 탕에 들어간다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뭔가 들어간다는 표현이 더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목욕을 하다가 아니라 목욕에 들어가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인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목욕에 들어가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욕조에 들어가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자연스럽죠. 오호로가 목욕이라는 뜻이지만 욕탕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질문을 주시면 저희도 또 공부가 돼서 이렇게 어원을 찾아봤었거든요. 그래서 이 오호로라는 게 일본어 표현을 한자로는 시즈라고 해서 실이라고 하는데 오락실 할 때 실 아 맞습니다. 교실 할 때 실 그거를 이제 물어 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제 지하에 들어가거나 이제 뭐 물건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우 따분해 표현이 내가 설명을 하려는데 앞에서 너무 부러운 표현을 주니까 설명하기가 부끄럽다. 하이루 하면 들어가다 들어오다인데 반대말이 대루죠. 날출자를 써가지고 대루 하면 나가다 나오다. 아니 설명 안 듣는 거야? 오는 설명하고 있는데 설명하기 시켜줘.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얘기해서 그 시즈라는 무로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파생됐다. 그 무로라는 것이 지하에 어떤 창고 같은 그런 거를 쓰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뭐 어원이란 게 여러 가지 있으니까 풍로라고 해서 차 같은 거를 끓일 때 보면은 대우는 기구가 있습니다. 옆에 바람구멍이 뚫려있고 풍로도 알죠. 네. 그것도 불어라고 하는데 그 어원 중에 이제 어느 실에 들어간다라는 설이 더 일본에서는 유력하기 때문에 오후로니 하이르 그런 뜨거운 물의 장군 어떤 것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일본인의 감각으로는 오후로스르보다 오후로니 하이르 더 자연스럽게 된 거죠. 그렇답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목욕을 하다를 오후로니 하이르 그런데 목욕에 들어가다 이상하잖아요. 욕탕에 들어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하이르는 들립자로 해서 그러니까 들립, 들어가다, 들어오다 그리고 반대말인 대로는 날출자 나가다, 나오다 이런 동사 하나 배우고 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그 밑에 치즈파니니라는 분이 또 좋은 치즈파니니 네, 라는 분이 또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일본어에도 유의어가 되게 많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하시루, 가케루라는 단어도 둘 다 달리다, 띠다라는 표현인데 이런 거를 소개해 주는 코너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시루, 가케루 말고도 또 여러 개 있겠죠. 이런 거 우리말에도 많이 있는데 가케루와 하시루의 차이 둘 다 달리다죠. 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매번 유의어 하나씩 설명드리는 것도 되게 또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것도 오늘의 한색 가이에서 어떤 차이인가요? 예를 들어서 뭐 왜 돌사품이야 마사오 형이 학교에 갔어 근데 학교까지 가는데 지학을 했잖아 그러면 이제 두 가지 표현을 쓸 수 있겠죠. 마사오 상가 가꼬마데 하시루 마사오 상가 가꼬마데 가케루 그렇죠. 둘 다 마사오가 학교까지 달린다라는 뜻이죠. 네, 하지만 어느 쪽이 더 빠르냐고 한다면 뭐 그거는 저희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각을 했다고 해서 더 막 빨리 서두르려는 느낌이라면 가케루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시루도 달리다고 가케루도 달리다인데 가케루는 속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두르다의 방점이 있어요. 급한 마음 그러니까 분발해서 가능한 서둘러 가려는 느낌 그러니까 막 그냥 걷는데 좀 경보하듯이 도도도도도도도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뉘앙스 하케루로 막 서둘러 급해 죽겠어 그랬던 느낌이 달리다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하케루하고 하시루는 둘 다 달리다지만 달리는데 뭔가 급하고 서두르고 큰일 났네 이런 느낌이 필요하다면 그땐 하시루를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냥 달리는 건 하시루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천천히 달린다 논빌이 하시루라는 표현은 가능하지만 논빌이 가케루는 안 되는 거죠 이미 급해서 서둘러서 가는 거니까 급한 마음으로 뛰어가는 우리말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다른박질하다 이런 게 떠오르네요 왜? 뭐 말만 하면 화를해 이렇게 우리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신 두 분 누구하고 누구라고? 쿤짱님이랑 쿤짱이랑 치즈파니니님 감사합니다 반성회에서는 주로 교육적인 분이 선택될 확률이 높은 거네요 이렇게 된 거 보면 아니요 그냥 헛소리도 해요 그러면 오늘의 반성회 우리가 지난해에 반성을 할 건 없네요 그러게요 지난해에는 뭐랄까 도덕적으로 완벽한 반성이었다 또 좋아해 주시니까 또 돌아와서 한번 알겠습니다 이런 질문들 참 좋습니다 오늘의 반성회에서 많이 다룰 테니까요 좋은 질문들 나쁜 질문들 오만 질문들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질문 하나만 하고 넘어가도 돼요? 우리 지시PD가 그러게요 일본어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좋은 현상이네요 2회째 원래 1회 해야 돼 이제서야 하지만 그게 어디입니까? 그러게요 질문 질문을 준비 일부러 했는데 왜냐하면 친구가 물어봐달라 그래가지고 전혀 뜬 거 없나? 해보세요 뭐가 궁금해? 친구가 어떤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만화를 좀 보거든요 만가? 만가를 보고 있는데 일본 만화? 네 거기에서 만화들을 여러 가지 장르로 구별을 해놓는데 나카다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거를 궁금해하더라고요 저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뭐 아는 거 아니야? 알면서 물어보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정리를 하자면 네 친구가 일본 만가를 좋아하는데 거기에 카테고리별로 분류해놓은 장르들이 있는데 거기에 나카다시가 있다 그게 무슨 뜻인지 궁금하다 네 라고 네 친구가 궁금해하더라 네 저도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좀 사전에는 안 나오는 것 같고 그치 사전에 안 나온다 정치있다 근데 이거 방송해도 되나? 저거 저거 허여여 저거 어떡하지? 그래요 한자로는 가운데 중자를 씁니다 중 그러니까 낙가무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면 무라가 이제 촌 마을이라는 뜻이고 낙가는 한 가운데 그러니까 가운데 마을 마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겠죠 낙가는 가운데 중이에요 그리고 다스 다스가 뭐죠? 날출자 써서 다스 동사 다스 낙가다시의 다스가 명사형이 돼서 다시가 된 건데 다스라는 동사는 뭐죠? 분출하다 내다 이런 뜻이죠 내다 꺼내다 내놓다 서랍 안에서 물건을 꺼내서 밖으로 옮기는 거 이것도 다스예요 그렇죠 다시떼 꺼내줘 꺼내줘 이런 뜻이죠 과제를 제출하다 그것도 내가 선생님한테 내 과제를 내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레포트 다시 마시다 이런 게 되는 거죠 레포트를 제출했다 그러니까 제출하다 꺼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대로 풀어봅시다 낙가 다스 그러면 낙가니 다스 한 가운데 내어놓다 그렇죠 한 가운데 제출을 한 거죠 이게 낙가다시 이런 명사예요 그러니까 한 가운데 내놓음 이런 명사죠 그런데 이게 낙가다시가 사전에 없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일본 코지엔이나 이런 사전에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은어 같은 건데 이걸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어학적으로 생각하면 진레사정 지츠나이샤세 그렇죠 라고 할 수 있죠 발음 좋아요 다시 한 번 지츠나이샤세 그래서 진레사정 너무 우리 근데 진지하게 한다 이거 왜 이거 뭐 이거 야 지시야 질문을 아니 쟤는 교육적으로 친구가 망가를 보는데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이거 자르자 왜 아니 왜 이유를 모르겠네 교육방송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진레사정이 나빠요 아니 맞는데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 아니라 지구 60억 인물은요 전부 낙가다시로 태어난 분들이에요 그건 맞죠 아니지 극소수 시험관 아기도 있다 아 왜 그러게 하지만 생각해봐 시험관 시켕깡 시켕깡 까라 시켕깡 니 다스 그러니까 시켕깡이 있는데 시험관이 있는데 그 안에 정자와 난자를 꺼내서 넣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죠 꺼내서 집어넣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켕깡 베이베 시험관 아기도 그러니까 이 인류가 전부 진레사정으로 태어났잖아요 그건 맞는데 나카다시류 사실은 인류라고 하기보다는 다른 말로 나카다시류라고 해도 돼요 그건 좀 이상하다 아니 근데 이게 또 바른 일본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국어로 좀 말하기 힘든데 진레사정 질사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갓 추석에 내려가는데 이 말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 조상님들에게 우리가 성묘를 해요 네 왜 해요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진레사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잖아 진레사정 나카다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나카다시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게 왜 나쁜 거죠 그건 맞는데 왜 나쁜 거지 난 이해를 못하겠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업계 용어잖아 실제 그 일본어 바른 우리는 바른 일본어 정통 일본어 하기로 처음에 시즌2할 때 약속했잖아 정통 일본어지만 또 이 첫 시간은 뭡니까 일본 문화와 이슈 트렌드 이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문화에는 은어도 포함되잖아요 서브컬처도 포함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 진레사정 질사 나카다시 아니 너 야 모든 사람 자 일본어로 진레사정 해도 되겠습니까 일본어로요 이거를 진레사정 해도 되겠습니까 하지만 질사 해도 되겠니 일본어로요 왜 부끄러워하지 시험가 라기조차도 나카다시잖아 넓은 의미에서 그건 맞죠 근데 그거를 그거 특집이에요 가족이 온 차 안에 운전석에 조수석에 뒷자리에 온 가족들이 앉아있어요 아니 맞습니다 이 온 가족들은 전부 나카다시로 태어난 분들이에요 아니 그건 맞는데 표현이 좀 그래 아니면 인류를 인류의 학명이라 그러나 아 예 뭐 학술용어로 하면 학술용어로 하면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 같은 호모 피타쿠스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도 사실은 호모 나카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억지다 뭐가 억지야 이거는 교육적으로 알아야 돼요 엄마 나는 왜 태어났어 나카다시로 태어났어 그게 왜 부끄러운 거예요 맞는 말이긴 합니다 설명이 약간 좀 이상하긴 한데 제사를 지내는 의미도 조상님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뭐예요 진례사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이었고요 본질적으로 맞습니다 정리하면 업계용어로 나카다시라는 단어는 마사오님이 말씀하신 대로 질사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그건 맞는데 어쨌든 그건데 의학적 용어로는 진례사정이라는 장르가 망가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카다시는 여성을 자궁 안에 남성이 자신의 정자를 정액을 꺼내놓다 꺼내다 제출하는 거죠 이것은 나의 정자입니다 아주 많이 이상하다 제출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자기의 존재를 제출하는 것이 어떤 장르가 있나 보네요 그래서 이제 남자 하나가 딱 하나를 승인해서 그것이 수정이 되고 그것이 잉태가 돼서 그렇죠 임신과 출산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으로 2100 몇 년이면 나라가 없어진다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새마을운동 할 때가 아니야 지금 나카다시 운동을 해야 돼 새벽종이 너도 나도 일어나 나카다시 우리나라 만들고 지금 창조경제가 아니라 창조나카다시를 해야 되는 판에 이게 뭐 대한민국 팟캐스트 전부 통틀어서 이렇게 나라 걱정하는 방송 있어요 맞습니다 본질적으로 묘하게 맞는데 어쨌든 그런 장르가 왜 나왔는지는 알겠네요 일본의 망가라고 하면 이제 좀 그런 야한 종류의 18금의 만화를 많이 다루는데 망가는 그냥 일본 만화를 뜻하는데 그런 만화는 이제 소위 말해서 엣지망가라고 하죠 그렇죠 엣지망가를 친구분께서 보셨나 보네요 그러니까 일본 풍속업계나 이런 게 많이 발전이 돼 있는데 그렇죠 일본에서는 이 지츠나이샤세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걸 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그런데 로망이나 있는 남성분들이 아마 그런 만화 장르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 듣든 뭐 서브컬초 하나 용어로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또 하나 하고 넘어가네요 다원별 자 우리 본격적으로 첫 코너 시작해보죠 가칭 첫 코너입니다 아직도 첫 코너입니까 아니 코너 이름을 만들어야지 저번에 만들기로 했잖아 쉽지가 않아 아니 회의하자고 해놓고서도 아 몰라 이러고 첫 코너 마음에 안 들어? 아 그래도 그런 막 순발력이나 이제 제가 이제 형의 기지나 재치 같은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좀 길게 가려면은 뭔가 코너가 정립되어 있고 코너에서 얻을 수 있는 영광 같은 것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더 알기 쉽게 확 와닿는 그런 게 있으면은 첫 코너는 좀 아니다 그러니까 첫 코너는 너무 좀 그래 너무 또 식상하지 그런 거는 그런 식의 또 뭐 어렵게 생각해 준비도 안 해왔습니다 뭘 또 어렵게 생각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 코너가 일본의 문화 트렌드 이슈 그렇죠 이런 걸 다루고 소개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자체에 대한 어떤 설명 그렇죠 소개가 되겠네요 굉장히 중요한 코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소개잖아요 그럼 일본 일본 일본어로 뭐죠? 니헌 니헌 또 다른 발음도 있죠 니펑 됐네 일본 코너는 니 뽕이다 뭐야 그게 이게 정통교육방송 맞아 첫 코너 니 뽕이다 뒤에 뭐 약간 욕한 것 같은데 아니 코너 이름 니 뽕이다 일본이다 니 뽕은 일본이고 이다는 한국어를 붙여서 일본이다 이것이 일본이다 이런 의미에서 니 뽕이다 발음 이상해 맞잖아 아니 뭐 어렵게 생각해 뭐 됐네 그래서 초코너 시작해보죠 아니 뭐 정해진 거야 벌써 네 이상한데 됐네 알겠습니다 초코너 니 뽕이다 아니죠 이거는 인터내 억양이죠 억양 억양이 중요해요 그래서 첫 코너 다시 해봐 니가 해야지 이거 용의해 그래? 첫 코너입니다 니 뽕이다 알겠습니다 초코너 니 뽕이다 이렇게 또 초코너가 이상하게 정해졌네요 그냥 첫 코너로 갈 걸 그랬습니다 초코너 니 뽕이다는 재미들여서 계속하고 있어 혼자서 오늘의 주제는 추석 네 로 잡아봤습니다 오봉 그렇죠 추석 일본의 추석 우리는 한가위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전화기 소리가 벨 소리가 예 아버지 예 예 아니요 아니요 갈 때 전화드릴게요 예예 예 요게 마사원님 평소 목소리입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아 예 마사원님이 몰라 우리 아버지는 몰라요 내가 이런 짓 하고 돌아다니는걸 마사원님이 방송에서만 이렇지 사실 평소에 같이 차를 타거나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믿기 힘드시겠지만 되게 진지하고 되게 좀 시크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갑자기 네 방금 중에 우리 추석 한가위 민속 최대 명절이라고 하죠 네 한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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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우리 죽돌군은 뭐가 떠오릅니까 저는 이제 좀 큰 집이고 장남이라서 아무래도 차례를 지내는 게 떠오르네요 차례를 지내는 거 예 지난 회도 느꼈지만 우리는 좀 결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이고 마사원님은 그럼 추석 때 뭐 하십니까 추석이 아니라 한가위 하면 뭐가 떠오르냐 한가위 네 한가위는 추석이니까 저는 한가위 하면 떠오르는 게 후배위 뭐에 승마위 좀 체위 위에 좀 집중을 하시는군요 그런 게 떠오르는데 좀 별이 다른 것 같아요 그게 떠오르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한가위를 가지고 그걸 떠올리는 사람이 어딨어 한가위 승마위 후배위 이상해요 아 형 이거 지금 가족들이 고향 내려가면서 듣고 있단 말이야 아버님 어머님 애들 미취학 아동들도 듣고 있는데 낙가다시 낙가다시 이루는 과정 그렇게 연결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가위 추석 일본의 추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네 뭐 다를 바가 없어요 이제 날짜만 다를 뿐 일본에서도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친척들도 모이고 이제 조상님들한테 찾아가고 이런 건 똑같습니다 이게 영어로는 땡스기빙데이 추수감사절이죠 그렇죠 그게 추석이랑 똑같죠 네 일본에서는 다이오렛기라고 해서 다이오렛기 태양역을 씁니다 음력이랑 양역을 다 쓰고 명제 같은 경우에서는 인렛기 음력을 기준으로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제 완전히 태양역으로 바뀌어서 그게 중점이 되죠 하지만 지역에 따라 추석 같은 경우도 음력으로 지내는 데도 있고 양력으로 지내는 데도 있는데 그런 차이만 있을 뿐 한국이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알아보죠 태양역 하면 다이오렛기 렛기가 이 힘역자 렛을 렛기라고 하죠 치카라죠 치카라 네 맞습니다 근데 렛을 렛기 태양 그러면 다이오 그리고 음력의 음 음 하면 인 인이죠 음력 하면 인렛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일본의 추석 오봉이라고 하는데 이게 오봉은 쟁반 이라는 뜻이죠 이게 갑자기 이상한 말 하려고 그러지 아니에요 아니 그 저 왜 다방 그거 나올 줄 알았어요 다방에서 오봉순이라고 그러고 다방 레지 다방 저는 다방 세대가 아니라서 저도 아니에요 우리 삼촌한테 들은 거 다방 종사자 레지라고 하잖아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영어를 통해서 1어를 통해서 들어온 말이죠 그렇죠 이게 레지라는 단어가 그렇게 된 거니까 레지스터 그러니까 카운터에서 금전출납을 한다거나 기록을 한다거나 카운터 1을 보는 사람을 레지스터라고 하는데 그걸 줄여서 레지 그렇죠 일본에서는 그걸 레지스터라고 하는데 그걸 줄여서 레지가 돼서 고일본어가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그래서 다방 레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또 쟁반을 들고 오봉순이 그렇습니다 봉을 쟁반인데 그거를 이제 경로 좀 높임말로 해서 공손하게 오봉이라고 하죠 은어들 있잖아요 일본어 소거들 오늘 왠지 은어랑 소거를 뭔가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원래 그러질 않은데 그렇죠 오늘은 좀 그러네 추석특집이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주유소에서 만땅이요 이렇게 하다가 그게 참 신기하죠 이제 90년대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또 곁다리로 우리말로 순화하는 바르게 고치는 역사바로 세우기가 뭐 아무튼 김영상 정부 시절에 그런 게 좀 많았죠 그러면서 좀 붐이 잃었어요 그런데 이게 개도 차원에서 고치자고 해봤자 고쳐지지 않죠 그렇죠 만땅하니까 생각났는데 또 이빼이라는 말도 많이 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캠페인을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에게 계도 차원이 아닌 분위기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데 만땅이요 이러면 참 없어 보이고 무식해 보이고 배운 거 없어 보이고 이렇다라는 이미지만 사람들이 동의를 하면 좀 나는 배웠다 나는 배운 사람이다 이러면 가득이요 이렇게 쓰는 게 맞다 이런 분위기가 캠페인의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만땅이란 말 거의 안 쓰죠 다들 가득이요 가득이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 또 튀고 싶어 하잖아 그래서 간혹가다가 까뜩이요 이렇게 말이려고 하는데 요새는 주유소에서 다들 가득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약간 가증스러운데 제가 뭐 마사오님 차를 옆에서 자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만땅 이빠이요 이런 걸 쓰시면서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차은 뭔가 자기 본인 말씀이랑 행동이랑 좀 안 맞다 이런 아무튼 그래서 만땅이라는 말 이빠이 이런 거 주유소에서 많이 쓰는데 주유소 말고 다른 데서 쓰나? 만땅? 뭐 아까 뭐 나까다시 만땅 더러운 새끼 오늘 그걸 공부했으니까 나한테 맨날 나한테 지내려고 자르고 자르고 다시 오늘 그 단어물 계속 생각나니까 그러면 이거 이거 자르고 다시 이거는 사람들이 정확한 우리 죽돌이의 이상하잖아 본명을 실체를 이렇게 연결하는군요 빌레사정 정말 더럽다 아니 그리고 아니 그런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런 아니 잠깐만 오늘은 학술적으로 그걸 많이 해야지 그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그 말이에요 내가 그 말이었잖아 이때까지 그런데 그걸 그렇게 노골적으로 연결할 줄은 몰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게 건강한 겁니다 네 건강한 만땅 많이 채우세요 우와 이거 자를 거야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봉이 쟁반을 뜻하죠 그런데 일본에서 추석을 오봉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쟁반하고는 상관이 없죠 이거 유래는 일본의 우라봉에 줄임말이죠 우라봉에 그런데 이게 원래 일본어가 아니라 차용을 해온 겁니다 산스크리트어의 우라반나를 한자음으로 가져온 거죠 일본에서도 어르신분들은 알텐데 아메리카노 아메리카 고히 이런 걸 다 한자로 썼어요 그러니까 발음을 그대로 가져와서 억지로 만든 건데 그런 거의 일종이죠 커피를 코희라고 하죠 일본에서는 우라반나는 산스크리트어에서 왔는데 이 한자를 우리말로 우리 발음으로 한자를 하자면 우난 분회가 되겠네요 우라봉에 이 네자를 줄여서 봉 오봉 참 말 잘 줄여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일본은 추석을 오봉이라고 한다 산스크리트어 그쪽 개통 문화에서는 이렇게 적어놨네요 반대로 끌어내려오듯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법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에서 영향을 받은 거죠 크게 보면 저희랑 한국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손조님이랑 돌아가신 사람들 낙가다시 해주신 감사한 분들 네 그렇습니다 해주셔서 감사한 분들이 돌아오면 그 영혼을 맞이하기 위한 명절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그렇죠 이름의 유래는 그렇다 치고 그런데 날짜가 7월 15일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와 다르죠 빠르잖아요 한 두 달 가까이 빠르죠 남방계래서 추수를 일찍 해서 그런가 그래서 저도 이렇게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일본이 공식적으로 양력이 도입됐을 때 1873년대부터는 양력으로 8월 15일이 오봉으로 정해져서 현재까지 이어졌는데 아까 우리가 또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7월 15일이 아니라 8월 15일이구나 참 그렇죠 지금은 8월 15일인데 일본에서도 음력으로 또 7월 15일로 지내는 데는 또 있죠 지역마다 좀 다르니까 대략 그래도 한 달 반 정도 차이 나네요 대략 우리보다 그러게요 한 달 보름 정도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본의 추석이라는 게 이제 불교 쪽이랑 일본의 신토랑 결합이 됐는데 여기서 신토란 토템 민간신앙 얘기하는 거죠 동네마다 있는 거 있잖아요 신사라 그래갖고 그렇죠 일본에만 있는 종교 혹시 마소님은 종교가 어떻게 됩니까 저는 불교에 가까운 불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추석이 불교에서 왔어요 부처 제자 중에 목련종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목련종자 관심종자 귀여운 분을 목련종자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머니를 구하러 갔다는 얘기에서 유래했다고 하네요 목련종자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목련종자가 종자야 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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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련종자라는 분이 잘하는데 왜 목련조나라고만 하지 않으면 알겠습니다 그것만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어느 정도 수행을 쌓여서 신통화님이 생겼는데 수행이사였겠죠 수행을 쌓인 게 아니라 조사도 지금 안 되는 건가 그래서 이제 그 신통화님에 의해서 어머니가 지옥에 떨어져서 거꾸로 매달린 채 고통을 받는다는 걸 알았대요 그래서 어머니를 구할 방법이 없는지 부처님한테 상의를 드리니까 부처님이 불교에서 여름 수행이 끝나는 7월 15일에 스님을 모셔서 많은 재물을 드려서 공양을 드리면 어머니를 구할 수 있다고 부처님이 영업을 했군요 그러게요 부처님이 부술하라고 했군요 공양미를 맞춰서 부술하고 그러게요 심청이에요? 심청은 그런 비슷하네요 목련종자는 또 이제 부처님이 스승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했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근데 그대로 하니까 그 공덕으로 어머니가 극랑왕생을 이룬 거예요 지옥에서 그래서 그 유래가 이제 음력 7월 15일에 부모와 조상에게 감사드리고 공양드리는 그런 날이 돼서 이제 됐다고 하네요 저는 이 얘기에서 궁금한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그 목련 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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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분입니다 의 어머님은 왜 지옥에 떨어졌을까 그러게요 무슨 난잡한 짓을 하다가 어머님은 지옥에 떨어졌을까 그게 좀 궁금한데 어쨌거나 이제 유래는 잘 알겠네요 또 종교가 불교인 분들께는 또 약간 또 위험할 수가 있는데 뭐가요 그 또 목련 존자 아니요 그 어머님을 또 저희가 또 함부로 말하는 아니 지옥에 갔대네 내가 한 얘기는 아니잖아 그러게요 그러니까 목련 존자가 어머님이 무슨 나쁜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옥에 갔어 그런데 그 목련 존자가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니까 그걸 본 부처님이 영업을 했어 그래가지고 진짜 극랑왕생을 했어 그리고 크게 털었어 근데 이게 효과를 봤어 그래가지고 이제 극랑왕생을 하셨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8월 15일 그날을 길어서 그렇죠 이제 양력으로 바뀌고 나서 8월 15일이 된 거죠 그렇죠 여기서 또 하나를 알 수 있네요 부처님은 영업을 잘하신다 알겠습니다 또 청자분들 중에서 불교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은 또 나중에 제보를 해 주실지도 모르겠네요 어머니가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이런 추잡한 짓을 하셔서 지옥에 떨어지셨는데 공약이 300석은 아니고 얼마인지는 안 나오죠 얼마나 했는지는 안 나오죠 많은 재물을 드려 이렇게 나오네요 크게 털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목련 존자님 죄송합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목련 존자한테까지 사와요 모르지 죽고 나서 어느 종교가 우승할지는 모르잖아 미리 미리 다 해놓을 거야 보험을 들어놓는구나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름의 유래와 말자는 왜 그렇게 됐느냐까지 알아봤어요 우리하고 또 차이는 뭐가 있을까 음식? 음식? 우리는 대표적인 음식이 뭐죠? 전이죠 전 전 송편 아닙니까 또? 송편 달 모양으로 이렇게 예쁘게 빚으면 예쁜 딸을 낳는다 그렇죠 굴다랗게 빚으면 아 뭐야 목련 존자님 죄송합니다 목련 존자님 상관없잖아 목련 존자님이라 알았어 어쨌든 송편도 있겠고 전이 있겠고 그 안동 지방엔 특이하게 문어가 올라가요 아 그래요? 우리 안동에서는 희한하게 문어가 올라가요 아주 문어 좋아하는데 안동이 딱히 내색 음식이 없잖아요 간고등어 또 뭐가 있을까 뭐더라 문어 안동이 제 이미지로는 양반 이미지인데 약간 네 불만이세요? 양반 이미지인데 네 좀 그런 건가요? 왜 조선시대에서는 알았어 족볼 샀어 샀나 보지 모르겠어 근데 일본에서는 고봉 때 송편이라든가 전이라든지 뭐 피로뽕? 모르겠어요 또 신주쿤 이초메나 그쪽으로 가면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추석맞이 해갖고 히로뽕 상에 마약을 올려놓고 그럴 수도 있겠는데 뭐가 대표 음식인가요? 일본은 또 이제 추석이면 또 지역마다 날짜도 이제 7월 15일 하는 것도 있고 8월 15일 하는 것도 있고 음식도 좀 다르고 해서 뭐라고 딱 지정해서 말하기는 어려운데 만약 대표적인 음식 하나를 하라면 오하기가 있겠네요 오하기 네 뭐 타모찌라고도 하는데요 그 마성우님도 아마 드셔보셨을 텐데 이제 막 묵직한 그런 떡이 있습니다 그 찹쌀과 맵쌀을 섞어 만든 경단인데요 둥그런 모양의 팥을 많이 붙여가지고 굉장히 단 음식입니다 옛날에는 단 음식이 되게 귀했지 않습니까 이제 예전엔 귀한 손님 드리고 이랬던 음식인데 그런 거를 또 만들어서 논반일이 끝난 다음에 간식거리도 먹고 이제 조상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상님께 올리고 뭐 이런 음식이 있네요 그렇죠 조상님에 대한 감사는 늘 빠지지 않는군요 네 왜 감사를 하죠? 낙하다시오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근데 암튼 저거 되게 달아 진짜 달아 그러니까 근데 난 신기한 게 일본에서는 과자도 그렇고 케이크도 그렇고 다 달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유학 가면은 보통 여자분들은 엄청 살이 쪄서 돌아와요 디저트 되게 맛있잖아 나도 일본 가서 15kg 쪄었어 진짜 맛있어 그래요 너처럼 풍족한 새끼들은 그렇고 왜? 나처럼 고추장에 밥 말아먹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계란 하나 풀어먹고 이러면 혈육병에 걸려가지고 형 너 디저트 많이 먹었잖아 아니 막 잇몸에서 피가 나고 우와 영양실적 올려서 근데 어쨌든 일본은 참 달아요 신기한 게 그러니까요 마선이 말씀하기가 생각났는데 편의점에 가도 그 디저트 하나도 그냥 그냥 먹는 게 너무 수준이 높아서 맞아요 너무 맛있다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자 그럼 음식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송편전 이런 것보다 떡 오하기라는 떡이 대표적이겠네요 아 그리고 일본이랑 중국에는 떡을 이제 달을 상징해서 동그랗게 만들었는데 한국만 반달 모양이네요 그거는 짜서 그러지 않을까 짜서 아니 그러니까 짠돌이라서 짠돌이라서 동그랗게 만들는 것보다 반 짤돌이 두 명이 먹을 수 있으니까 가난해서 그러지 않을까 뭐 이렇게 또 전문가분들은 무슨 한국인의 자연섭리를 생각하고 깊은 철학이 담겨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왜 그렇죠 모르겠어요 반달이 이제 막 차고 기우는 그런 막 섭리를 생각한 건가 뭐 모르겠어 개코드 그냥 낚아다시나 해야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일본의 추석에 대해서 일본의 오봉에 대해서 이류대와 음식까지 훑어봤는데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기제사라고 해서 상다리가 휘어지게 5만 가지 음식을 올려놓고 그것도 참 지역적 특색이 재밌어요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안동에 문어가 올라간다든지 또 어디에는 무슨 고래고기도 올라가고 지역마다 좀 특색이 있는 게 요새는 또 멜론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아 멜론이요? 네 요새는 또 열대과일들 있잖아요 뭐 그게 꼭 전통 음식을 올려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 그렇죠 홍동복 백선이 어쩌고 이렇게 또 다 웃긴 얘기고 사실은 그 귀신한테 절한다 뿐이지 그냥 차린 사람들이 먹는 건데 멜론을 올렸든 뭘 올렸든 맛있으면 됐지 뭐 그러니까요 이게 또 제사랑 게 조상님이 저 앉아있는 기준으로 밥 전 그리고 마지막에 디저트 먹는 기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맛있는 거 있으면 이것도 드시라고 그렇죠 네 뭐 조스바 같은 것도 얹어놓고 좋아하시면 귀한 음식 이런 거 그럼 어쨌든 그 절을 하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 모욕할라 하지마 방송 추석 특집에서 모욕이 아니라 진짜 족보 샀나 봐 우리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도 그렇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장남이 있는 데다가 장남의 장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제사 때 할 때 절을 하잖아요 내가 기억이 닿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사의 순서가 한 번도 중복된 적이 없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다 달라 어쩔 때는 절 두 번 하고 일어섰다 뭐 했다 했는데 어쩔 때는 절 한 번 하고 잘 모르겠어요 뭔가 이상이 어설퍼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본인도 아시잖아요 이게 무슨 집안이 아무리 뼈대가 없어도 이렇게 매번 기제사 지낼 때마다 순서가 헷갈리고 책을 봐야 되고 화가 나셨나 봐요 그래서 안동의 종갓집에를 한 번 내려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캠코더로 촬영을 하셨어요 제사 순서를 야 그거 그래도 확실히 하시려는 마음가지만큼은 대단하시네요 우리도 우리 집안도 우리 권씨 가문에 맞게 딱 통일해서 제대로 원본대로 하자 캠코더를 딱 촬영을 하고 오셨어요 근데 그거 보면 진짜 복잡하고 일단 되게 길어 그렇죠 조상을 많이 모시겠죠 3대 4대 종갓집은 또 5대 근데 그게 몇 대까지 아니더라도 순서 자체가 복잡하고 길어 그러니까 결국엔 몇 번 하다가 간소화하자 21세기인데 이래서 다시 좀 예전처럼 간소화됐어요 아 현명하시네요 가족들도 좋아하시겠네요 근데 간소화됐는데 또 순서가 자꾸 근데 어쨌든 내가 뭘 써놓든지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제사를 차례를 나중에 다 마사오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장손이니까 다 주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안 할 거야 그런데 어쨌거나 이 순서나 이런 것도 매년 같았으면 좋겠고 최소한 매년 또 색다르면 그게 재미죠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가족들끼리 내기도 그 전에 하고 그래서 제가 그게 떠올랐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제사를 지내요 기제사라는 걸 다 방법은 대동소위하죠 큰 차이는 없죠 절을 하고 또 길게 하고 술 따르고 또 절을 하고 이런 것 있잖아요 일본에서는 그런지 절, 제사 이런 걸 어떻게 할까요 일본에서는 한국처럼 이렇게 차례를 지내지는 않고 오하까마이리라고 해서 무덤에 가죠 오하까 오하까마이리 무덤이죠 가족무덤? 자기 가족들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직계조상 네, 그렇죠 해서 나오신 분들 좋죠 얘기하고 싶어 짓는 분들 아주 계속 떠올라 그게 낙가다시 노오카게데 낙가다시 덕테게 네, 그러니까 마사오님은 지금 생물학적 진화론적 관점에서 얘기하신 거고 저는 학술적으로 짚어드린 건데 그래서 어쨌든 가족 무덤에 가서 우리처럼 이렇게 수그려갖고 도계자라고 그러죠? 일본에서 왜 사죄하는 거 있잖아요 일본에서 사죄할 때 무릎 딱 꿇고 손 앞으로 탁 내밀고 개구리처럼 이렇게 딱 서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마를 땅에 딱 찌우면서 많이 해본 것 같은데 지금 진짜 많이 해본 것 같은데 도계자라고 하는데 모르시겠으면 구글 이미지에다가 도계자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저라는 포즈가 나옵니다 그건 이제 사과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제사할 땐 그렇게 안 하죠 일본에서는 그럼 제사 지낼 때 어떤 저를 조상한테 인사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일본에서는 이제 무덤에 가면 딱히 정해진 건 없어요 그냥 산소라 그러자 묘소 산소 무덤 그러게 내가 왜 무서워 손이 튀어나와서 좀비 월드 이런 것 같아요 그러게요 단어 선택이 잘못됐습니다 묘소에 가면 정해진 방법은 없고 그냥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거니까 보통은 그냥 비슷해요 그냥 손을 모아서 합장이죠 이것도 불교 쪽이랑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아 좀 아사오 왔습니다 여전히 뭐 개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그런 마음 전하는 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딱히 설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멘트 인사 같은 건 없고 그냥 우리처럼 묵묵히 절만 하는군요 그렇죠 합장을 하고 네 인사로 가는 거죠 그냥 알겠습니다 경찰 버스에 그림을 그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거 죄송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게 왜 죄송해요 우리 조상님한테 그게 왜 죄송해요 난 전혀 죄송하지 조상님한테는 안 죄송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민폐를 끼쳤어 아니지 우리 조상님 입장에서는 야 우리 가문에서 텔레비에 나왔다 9시 뉴스에 나왔다 좋아할 수도 있지 딴 질문 하지마 전화가 몇 통이 온 줄 알아 그때 자 그럼 지금 제사법 또 대표 음식 유래 이런 걸 살펴봤는데 다 했나 아 저것도 있다 응 일본 오봉에서 대표적인 봉오돌이 봉오돌이 춤 우리나라 택경 비슷한 셀쭉 셀쭉 어떻게 이미지를 설명을 못하겠네 그러게요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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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면 되는데 구글 이미지에서 봉오돌이라고 쳐보세요 봉오돌이 이게 오돌이가 춤인데 오봉에 추는 춤 그래서 봉춤 그래서 봉오돌이라고 하는데 봉춤 그 봉춤이 아니고 왠지 머릿속에 뭐가 들었니 허여여 허여여 이게 저 일본 오봉 추석 일본 추석 밤에 마을 사람들이 탑돌이 하듯이 이렇게 뭐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이렇게 걸으면서 추는 춤이에요 셀쭉셀쭉하게 그리고 막루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추는 춤이죠 막루라고 그래야 되나 차전놀이 할 때처럼 뭔가를 이렇게 이렇게 구조물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이렇게 셀쭉셀쭉 돌아다니면서 추는 이건 봐야 얘기했네요 그래 말로 설명 못하겠다 근데 이게 그걸 해요 백중맞이 지옥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기쁨을 형상화했더라 그 춤이 그거였어 아 그렇구나 근데 보통 생각을 해보면 지옥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추는 춤이었어 그 춤이 이미지를 찾아보시고 동영상을 찾아보시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지 알텐데 보통 일반적 상식으로 사람이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 그러니까 저번에 그 존자 새끼 존자 이건 진짜 분류신자들에 이거 방송 크릴라 정교 건드리면 뭐라 그랬니 아까 목련 존자님 목련 존자님 목련 존자께서 아니지 목련 존자가 아니라 목련 존자의 어머님께서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 막 고통을 받아 얼마나 괴롭겠냐 그렇죠 불지옥도 있고 무슨 지옥 많잖아 그러니까요 괴롭죠 막 괴롭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크게 재산을 이렇게 타해서 구술해가지고 극락왕생 하셨어 기쁠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건 상식적으로 우와 웬낱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 저리 가라고 목련 존자 이러면서 뭔가 막 이래야 되는데 그건 뭐야 아니가 막 좋아 죽겠냐 목련 존자 그렇지 막 뭔가 기뻐 죽어야 될 거 아니야 지옥에서 벗어났으니까 아주 기쁜 기쁘네요 그런데 그 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껏 지옥에서 탈출했더니 너무 좋아서 셀쭉 셀쭉 그렇게 쳐요 그러니까요 난 참 이해가 안되네 참 이게 뭐 이게 언어로 표현하면 허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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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이네요 딱 그거네 어쨌든 일본의 그 추석인 고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다음 순서는 2부 네 2부 아 원래는 다음 주부터 주 1회 방송할 때는 1부는 니뽕이다 하고 2부는 가칭 두 번째 코너 이렇게 나눠서 할 건데 오늘은 추석 특집이니까 그렇죠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2시간짜리로 가는 거지 한 방에 가는 걸로 그래서 2부 가칭 두 번째 코너 지금 약간 살짝 설레고 있었는데 그 네이밍 센스가 뭘로 나올까 그 문법 공부 이런 거니까 진중하게 제대로 지르려면 하루만의 시간을 더 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 가칭 두 번째 코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추석하면 요새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화제가 되는 것이 저거죠 뭐라 그러냐 고나리질 아 맞습니다 이게 인터넷 밥을 잘 안 드시는 분들은 고나리는 또 무슨 신조어야 하시겠는데 관리 관리를 한타로 칠 때 오타가 나서 고나리 그렇죠 빨리 치면은 타자에 있는 위치상 고나리가 되죠 오타를 그냥 고나리 여기다 질자를 붙여가지고 고나리질 관리질이 무슨 뜻이냐 간단히 말해서 참견하는 거 오지랖 떠는 거 그걸 지적질하는 거 그걸 이제 다 붕뚱그려서 고나리질 한다라고 얘기들 하더라고요 추석 때 참 이걸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차 안에 내려가면서도 또 고나리질이 좀 성행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들 어르신들이 너는 살 안 빼냐 취직은 했냐 대학은 어디 가려고 그러냐 공부는 잘하냐 애는 낫니 오만 고나리질을 하잖아요 외국인들이 와서 처음에 좀 문화적 충격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게 많죠 너는 성형을 하면 좀 더 예쁘겠는데 눈을 하면 좀 어떻게 했는데 이런 거를 사실 한국을 제외하고 저도 전 세계를 다 여행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엄청 신뢰되는 말이죠 그렇죠 사실은 그게 당연하죠 그건 신뢰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노인네들은 오랜만에 만났어 근데 둘이 함께한 시간이 없잖아요 정말 오랜만에 1년에 한 번 만난 거잖아요 그럼 1년 동안 뭘 하고 지냈는지 알 게 뭐야 그러니 노인네도 뭐라고 말은 해야겠는데 그렇게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랬더니 뭐 하냐 잘 지내니? 뭐 이러고 나서 또 가만히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 던지다 보니까 계속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걸 트윗에서든 인터넷에서 보면 스트레스 받고 괴롭다고 하잖아요 특히 제일 짜증나는 게 비교 그렇습니다 사촌 언니는 사촌 동생은 이런 비교 누구 집 누구는 어쩌고 비교 평소에도 짜증날 판에 명절이라고 1년에 한 번 만났는데 그런 간섭질을 하면 그런 지적질을 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저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걸 그냥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리는 게 낫지 않는가 그런데 그게 참 힘들지 않나요? 마사오 님은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 받아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저는 제가 만화를 오래 그렸지 않습니까? 바로 데뷔하는 게 아니라 몇 년씩 길게는 8년 10년씩 문화생 혹은 지망생 기간을 거치잖아요 얼마 전에도 국가기관에도 한 번 연재했다가 중단됐다고 저는 들었습니다만 오늘 봤을 때는 매일 판이니 어쨌든 하지 마 알겠습니다 습작 기간이라고 하죠 오래 겪어요 그러다가 데뷔를 하는데 데뷔해서도 제가 굉장히 유명해지고 그것이 영화화 되거나 책이 많이 팔리거나 이러지도 않고 그냥 소소한 매체에 만평이라든지 내 컷, 카툰 이런 걸 연재를 하고 이러면서 그냥 입에 풀칠이나 하면서 하니까 어르신들 눈에는 그걸 직업으로 안 보는 거예요 출퇴근을 안 하니까 또 출퇴근도 안 하고 어디 지면에 이름이 크게 나오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인데 어디 직장에서 월급 고려는 받지만 그것도 정규직이 아니잖아요 연재를 하니까 연재 중단하면 끝이니까 그러다 보니 그냥 속마음 자체로 이걸 직업이다라고 인정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둘째 고모 같은 분은 지금은 이제 여든이 넘으셨는데 그때만 해도 그래 우리 사오야 취직은 했노 지금 만화 연재하고 있어요 그래 잘 돼야 될 텐데 다음 해 그래 어디 취직은 했노 그런 기간을 쭉 거치다가 제가 이제 30대 중반 넘어서 그런 생활을 몇 년을 하신 겁니까 그러면 한 10년 했죠 10년 하다 이제 때려치고 일본 갔다 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30대 중반에 만화를 본격적으로 접고 만평을 그리지 않는 시사 만평가가 되면서 회사를 다녔잖아요 그렇죠 여러 회사를 전전했는데 그중에 가장 최근에 했던 게 DHL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국제운송 그런 업을 했었는데 쿠리어라고 해서 그런 일을 했는데 그것도 한 3년 했는데 참고로 그래서 마사오 님이 팔뚝이 되게 두껍고 힘이 좋습니다 스태미나가 좋다는 건 칭찬인데 어쨌든 고모를 또 이제 명절에 만나면 그래 취직은 했노 예 국제운송하고 있어요 그래 잘 돼야 될 텐데 다음 해 그래 취직은 했노 가슴 아프다 인정을 안 하시는 거네요 안 들려? 고모 고모 나 지금 2년 3년째 다니고 있다고 이 회사를 회사라고 내 말이 안 들려? 아니 고모 고모인 거죠 고모부가 아니라 둘째 고모 둘째 고모님 머릿속에는 뭐 어디서부터 직업인 겁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니 그 고모의 아들이 저랑 연년생이에요 저랑 한 살 아래인데 생일이 빨라서 비교하기 뭔가 딱 좋은 네 근데 걔가 사실 사촌동생이죠 엄밀히 얘기하면 근데 걔는 그냥 평범하게 대학 나오고 평범하게 취직을 해서 평범하게 지금 공기업 어디 사나 뭘 다녀요 거기 그만두고 이제 지금 대기업으로 갔구나 근데 어쨌든 마사원님이랑 뭔가 전혀 다른 종류의 얘기를 걸었네요 그 노란 줄을 따라 걸었다고 하니까 그러게요 그리고 저는 좀 이렇게 방향성 없이 네 마사원님 학교에 가서도 이렇게 부초로 교실보다는 화장실에 계시고 그렇죠 좀 옥상에 있는 그런 타입이지 않습니까 뒷산 그러다 보니까 그 3년을 같은 해설에 3년을 내보는데 3년 동안은 그래 취직을 해서 작년이랑 똑같은 곳 다니고 있다고 내 말이 안 들냐? 고모가 참 섬세함이 없으시다 그렇죠 그럴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 내 말이 안 들리나 보다 그렇구나 그런 거 말죠 못하겠어요 언어체이가 좀 다른 모양인가 봅니다 그렇죠 그러다 이제 그만두고 뭐랄까 지금 프리랜서인데 어떻게 보면 이걸 또 어떻게 설명을 프리랜서로 설명을 못하지 노인네들이 어떻게 알아 그리고 참 사실 마사원님이 하시는 일은 많은데 저희 와서 라디오도 녹음하시고 또 메일 잡지에 기고도 하시고 기사도 쓰시고 하는데 그걸 참 설명하기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돈은 버는데 프리랜서다 보니까 분명 이제 며칠 있다가 또 만나면 우리 고모께서 그래 취직을 해도 그러시겠죠 고모는 옛날에서부터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대학은 어딜 가니 중3인데요 중3 때부터 그랬어요 아직 멀었는데 뭐 그러거나 아니면 우리 애는 언제 낳니 우리 장소는 그러니까 결혼부터 일단 결혼부터 하고 결혼도 안 했는데 관심을 가지라고 그냥 막 던지지 말고 그러게요 고카한테 관심을 일단 갖고 나서 그리고 나서 궁금한 게 생겨야지 그냥 머릿속에 매뉴얼 있으신 것 같은데 심지어는 취직을 좀 빼라 살을 빼는 거겠지 벨살을 빼는 거겠지 이런 좀 어르신들의 그런 막 던지는 질문들 잘 이겨나가야겠습니다 이번에 또 가시면 고모부님이랑 또 만나실 거 아닙니까 고모부는 애초에 관심도 원래 없고 고모께서도 고모님도 일단 먼저 관심 좀 가지신 다음에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고나리질 그냥 노인네들이 오랜만에 봐서 딱히 할 말이 없으면 안 하면 되는데 그냥 서로 겸연 쩍고 서먹서먹 하니 뭐라도 한마디 해야겠다 라고 던지는 말들이 고나리질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냥 이해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요 참 섬세함이 더 있으면 좋으실 텐데 그게 나쁜 의도가 아니라는 건 알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듯 막상 앞에서 들으면 울컥하게 되죠 트위터나 이런 데서 고나리질 대처법 이러가지고 하는데 너는 결혼 언제 할 거야 그러면 대통령도 못한 걸 왜 나한테 하라 그래 이런 말들을 드리브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대꾸 그런 받아침 이거는 뭐 싸우자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런 거 트위터에서나 인터넷에 보고 순간통쾌할 수는 있어도 실제로 하기는 힘들고 그냥 아 예예 그냥 응당 그냥 세금 내듯이 아 세금 그리고 한 개를 넣고 한 개를 흘리는 게 낫지 않겠나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이 그냥 들이받고 싸우지 않아도 이따 밤에 아재들이 술 먹고 상 엎어요 몇 살 잡고 불을 하는 일이니까 그런 분위기입니까 마성원님 차례는 저희는 그렇죠 상탈이 몇 개 부러지고 접시 몇 개 날라가고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일본에서도 고나리질은 존재하는가 네 어떻습니까 존재하죠 한국 우리가 이쪽 안에서만 지내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는 안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일본에서 저희한테 잘해주신 분이랑 명절을 많이 겪었는데 물론 저 앞에서는 당연히 그러지 않겠죠 근데 형들이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본질적으로 가족이라는 게 가장 사랑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가장 어떻게 보면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는 존재 아닌가 신처를 주는 존재 되죠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특히 일본에서는 이제 섬세한 내리까시가 없는 좀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또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또 지적지를 또 하십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까 서구 같은 경우에 너 성형하면 되게 예쁘겠다 이건 실례지만 그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진로라든지 취직을 했냐 뭐 하고 살 거냐 이런 간섭질 이런 것도 굉장히 심하죠 그렇죠 부모 자식 간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사실 어느 곳이든 다 싸우고 사이도 안 좋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좀 이따 고나리지를 일본어로 배워볼 텐데 영어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니면 딸한테 뭐 영어로 컴온 뭐야 갓데비 유 박시 아버지가 그런다고 자식한테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고 그런다니 왓 더 왓 더 헬 막 이런 거 하잖아 막 그런 거죠 자 일본에서의 고나리지를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할까 합니다 우선 추석 때 어떤 사람들이 모입니까 추석 때 저희 같은 경우는 큰 집이라서 뭐 삼촌들 고모 일가 친척이 다 모이죠 그렇죠 조상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조상에게서 한 조상이 낙가다시를 했어요 또 낙가다시가 또 나와 그래서 절을 하죠 뭐라고 하냐 낙가다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지 그거는 자 일본어로요 낙가다시 してくださて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난 네가 좋은 게 하나만 다 해 그래서 좋아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거보다 낙가다시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좀 이상하다 좀 더 강한 인사표야 그건 좀 이상하다 근데 뭐 왜 이거를 일본어로요? 낙가다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낙가다시 마코또니 마코또니 또 뭐 그런 표현도 있겠죠 心から 아 그렇죠 진심으로 마음속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뭐뭐까라는 뭐뭐로부터 뭐뭐만데는 뭐뭐로까지 이런 뜻인데 어쨌든 그래서 마코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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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가또니 고코또니 고코또니 아리가또니 약간 이거는 기억 같은 데서 전체한테 말하는 영업적인 느낌이라서 상대방을 바보치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개인간에 말할 때는 그냥 혼돈 이라고 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런 드립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좀 이런 거는 되죠 tv cf에서 뭐라 그래 기사님 기사분들이 수리하러 오시거나 이런 기사분들이 고코러까라 마코또니 이럴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그냥 개인들 개인 사람끼리 그냥 쓸데 이런 말을 쓰면 좀 웃깁니다 그런데 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표현도 이상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배운다는 게 응용은 할 수 있겠지만 굳이 이 단어를 써야 되나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추석이잖아요 추석은 맞는데 조상님들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왜 존재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어 조상님들이 나까다시를 해주셔서 진레사정을 해주셔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나까다시라는 단어 자체도 다른 단어로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진레사정 지츠나이샤세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고나리지를 일본어로 배워보도록 하죠 오세카이 참견 간섭질 오세카이 이거 외워두세요 오세카이 찾아보시고요 명절에 듣기 싫은 말 베스트 5 그래서 이거는 순위는 아니고요 1위 2위 3위 이런 순위는 아니고 그냥 다섯 가지인데 그냥 순서대로 하자면 지금 이 방송을 자녀와 함께 듣고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수험생이에요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네요 너 대학 어디 쓸 수 있어 어디 가 어디 원서 넣었니 어디 갔니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 정말 참 스트레스죠 아이한테 재수했니 재수하기로 했니 어쩌고 저쩌고 그런 관련 그 번에 진짜 친척들 모이면 고3들 진짜 그런 말 많이 듣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 대학에 가니 일본어로요 도코노 대학교 도코노 도코노 도코 하면 어느죠 어느 어디 고고 소고 아소고 고래 아래 소래 예전에 배웠었죠 그렇죠 시즌1 때 초창기에 이제 지시대명사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할 기회가 있을 텐데 오늘은 그냥 도코노 대학교 어느 대학에 가니 이런 드립들 이런 고나리지 고나리지를 또 일본어로 배운다는 것도 웃기지만 이제 어디 대학에 가니 요거를 도코노 대학교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 청자분들은 일본어를 이제 막 배우는 분들은 좀 도나랑 도노랑 뭘 써야 될지 좀 착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노 대학교 그리고 도놈 대학교 다 말이 되죠 그렇죠 도코노 대학교 셋 다 말이 돼요 그런데 그 차이는 참견 오세카이지를 할 때 그때는 도코노 대학교 라는 표현이 맞고요 예를 들어서 도노 대학교 라고 하면 어떤 대학에 가니 라니까 뭐 그 대학의 분위기나 이미지는 어떤 그렇죠 그런 걸 궁금해서 묻는 게 되겠네요 대학 이미지 뭐 예를 들면 미대니 의대니 법대니 이런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대학에 가니 어떤 대학에 가니 어느 대학이 아니라 그런 뉘앙스의 차이가 있고 도노는 도노 대학교 예를 들어서 마사오 학생이 여러 가지 대학에 많이 붙었어요 공부를 잘해서 그런데 이제 친척이 그렇게 된 사실을 알고 있어요 얘는 공부를 잘해서 많은 대학에 붙어있다 그래서 어떤 어느 대학에 갈 건지 이제 알고 싶을 때는 도노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우리말로 하자면 어디 대학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어디 대학 여러 대학 중에 어디 대학을 갈 거니 고를 때 그런 뉘앙스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대학에 갈 거냐라고 할 때는 도코노대학교 라고 하겠죠 참 그런데 웃기네요 참 가장 기분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일본어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지금 뭐라고 말할 때 가장 기분이 나쁠까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꾸할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 대꾸도 준비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일본어로 대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명절 듣기 싫은 일본 오세카이 베스트 5 취직은 어떻게 됐니 슈쇼쿠와 도났다 슈쇼쿠 취직입니다 도났다 어떻게 됐냐 도나루 하면 어떻게 되다 그래서 슈쇼쿠와 도났다 어떻게 됐어 어찌 됐어 라는 뜻이죠 도났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됐다 인데 일본에서 의문사를 그냥 까라는 걸 굳이 붙이지 않아도 올려버리면 그냥 의문형이 되는 거죠 억양을 뒤로 올리면 이렇게 냈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고나리지는 뭐가 있나 저도 이제 슬슬 내려가면 한 번씩 그냥 던지시 던지는데 결혼 문제를 많이 또 얘기하죠 언제 결혼하니 일본어로요 이즈 개콘 결혼하면 결혼입니다 그리고 언제 하면 이즈죠 언젠가는 이즈가 그렇죠 언젠가는 이즈가 그리고 결혼은 개콘 하다 슬 의문사로 하니 슬 노 이즈 개콘 슬 노 언제 결혼하니 라는 거죠 뭐 저희가 전세값 보태줄 거면 땡큐고 그렇죠 또 여성분들은 또 이런 간섭을 더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집이라는 만약에 표현을 쓸 때 많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렇죠 올해 일본어로 하면 요매니크 인데 주로 이제 일본어에서는 노인네들이 할메할들이 좀 눈치가 없이 또 말씀을 하시고 이거를 또 기분 나쁜 일본어로 말씀을 드리면 이즈 요매니이 꾸노 이즈 요매니이 꾸노 꼰대스러운 냄새가 확 언제 시집가냐 라는 뜻이죠 그렇죠 지금 저희 방송을 듣는 분들은 당연히 혼자 듣는 게 아니라 저희는 가족끼리 듣는 걸 전제로 하니까 서로서로 쳐다보면서 서로서로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기분 나빠지지 이즈 개콘 슬 답변은 좀 이따 할게요 그리고 아 요거 요거 참 난 인기 제일 열받네 그러면 이제 상대가 있어 애인이 있다고 쳐 그렇죠 한번 방어를 했네요 언제 결혼할 거였는데 언제 결혼했어 나 결혼 애인 있어 남자친구 만나는 남자 있어 만나는 여자 있어요 얘기를 했어 그러면 뭐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것도 그냥 뭐하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뭐하는 사람이야 표정 봐 이즈 말하는 사람 아 그 참 그 표정 안에 참 저희 보여드릴 수 없어서 안타까운데 아 정말 많은 게 담겨있습니다 나중에 보이는 라디오 또 할 거야 뭐하는 사람인 일본어로요 네 그렇죠 나니스루 뭐하다 나니시데루 뭐뭐하고 있는 히토 사람 뭐뭐하고 있는 사람 이냐는 뜻이죠 그냥 나니시데루 히토 이렇게 해도 돼요 네 거갱을 뒤로 올려갖고 나니시데루 히토 뭐하는 사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하는 사람 그리고 아 요거 이거 진짜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아 이건 좀 마사오님이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저는 뭐 좀 많이 그런데 애는 언제 낳을 거니 아 예 이렇게 결혼 두 번 방어를 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또 그 다음에 관문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어로요 고도모와 히츠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하는 사람 그리고 아 요거 이거 진짜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아 이건 좀 마사오님이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저는 뭐 좀 많이 그런데 애는 언제 낳을 거니 아 예 이렇게 결혼 두 번 방어를 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또 그 다음에 관문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어로요 고도모와 히츠 고도모와 히츠 애는 언제 고도모 고도모가 아기죠 네 아기는 아카징이죠 아카징 네 아카징은 깐다 내기 이게 아카가 빨간색 네 붉은 적자를 써서 그러니까 딱 애를 나오는 걸 보면은 붉은 원숭이 같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온 거죠 애가 얼굴이 빨갛죠 네 그래서 아카징 그러면 빨간 깐다 내기 네 그리고 그냥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고도모라고 하죠 고도모가 코죠 아들자자 써서 코도모라고 하는데 발음 정확히 하면 코도모 라고 하죠 저는 이게 그렇게 그거랑 헷갈렸어요 코모도 도마뱀하고 뭐 이렇게 헷갈릴 게 멋있어 코모도 도마뱀 코모도 섬에서는 코모도 도마뱀하고 코도모하고 코모도 코도모 헷갈리죠 아 이게 굳이 지금 그 말씀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청자들은 일본을 공부를 하면서 한 번도 헷갈린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아이가 코모도였나 코도모였나 헷갈릴 것 같아요 어쨌든 나는 헷갈렸어요 그래서 코도모와 잇츠 잇츠는 앞에도 나왔죠 잇츠 개콩수로 언제잖아요 그리고 코도모와 잇츠 아이는 언제 어른들이 그 아랫사람에게 그냥 던지는 툭툭 던지는 고나리질이니까 그렇죠 뭐 저희가 막 그냥 방송을 진행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일본에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일본인 지인분께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주 쓰는 용어와 그 말투로 해서 감수를 다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런 고나리질 일본어로 고나리질은 오세카이 오세카이 참견하다 참견질 간섭질 고나리질은 대표적인 건 다 훑어본 것 같네요 가장 듣기 싫은 말 다섯 개 지금 차 안에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분 다섯 분 또 들을 수 있는 분이 다 같이 타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서로서로 쳐다보면 사세요 그래서 코도 뭐 애는 언제나 뭐 하는 사람이니 결혼 언제 할 거니 서로서로 웃으면서 얘기하시고 더 기분 나쁠 것 같네요 웃으면서 말하면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놈 너 그따위로 살면 나중에 커서 죽돌이 된다 왜 죽돌이 돼 마사오 돼지 그거 한번 일본어로 만들어볼까 그거를요 알겠습니다 뭐가 있을까 이 놈 고리야 고리야 너 그렇게 살면 나중에 커서 죽돌이 된다 일본어로요 마사오 같은 사람이 됩니다 정확한 일본어는 그렇게 살면이죠 그런 식으로 살면 그런 식으로 살면인데 이제 뉘앙스는 그따위로 살면이죠 그리고 어또나니 낫대 어른이 되어서 그리고 죽돌 노 요나 저는 마사오 노 요나 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해주세요 마사오 노 요나 마사오 같은 마사오 노 요나 히토니 마사오 같은 사람이 나른다요 된다구 라는 뜻이죠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그따위로 살면 나중에 커서 죽돌이 같이 된다 나는 괜찮아요 나름대로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나리지를 일본어로 배웠죠 그렇다면 잠깐 생각났는데 이렇게 길면 배우기가 좀 힘드니까 그런 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뭔가 상대방이 잘못을 하거나 뭔가 짜증이 날 때 쓸 수 있는 일본어가 떠오르네요 네 뭐죠 마사오니 낫자우요 마사오니 나루 마사오가 된다 라는 표현을 낫자우라고 해버리면 뭐뭐가 돼버린다 라는 표현이죠 뭐뭐 짜우 하면 뭐뭐가 돼버린다 뭐뭐 해버려 시짜우 그러면 해버려 이런 뜻인데 마사오니 낫자우요 이러면 마사오 직역하면 마사오가 돼버려 하지만 우리말로 하면 어떤 뉘앙스일까 야 너 그렇게 하면 마사오가 돼버린다 마사오처럼 돼 큰일 나 그러면 이런 뜻이죠 그런 뉘앙스죠 그런데 잘 살고 있어요 그런 거 많이 한번 써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만 하면 마사오니 낫자우요 죽도리니 낫자우요 죽도리니 낫자우요 죽도리니 낫자우요 마사오니 낫자우요 바보 같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요 이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오세카 일본식 고나리질 일본어로 하는 고나리질 네 미혼고노 오세카이를 배워봤지요 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고다에 답변 오코타의 대답은 어떤 게 좋을까 이게 중요하네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라고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막 열받는다고 들이받고 아니면 나한테 아니 그럼 전셋값 대주든가 아니면 학자금 한 푼이로 보태주고 나서 그런 말을 하시든가요 뭐 이러면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이 나가는 순간 이제 추석 차례성이 없죠 이 싹같이 어쩌고 그렇죠 난리가 나죠 제가 아까 그랬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모 안 들려 사람 달리 안 들려 이랬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런 방법을 쓰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뭐 애는 언제나니 취직은 어떻게 됐니 결혼은 언제나니 뭐 저라말라말라 하면 그냥 그냥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 탓입니다 인정을 해버리는 거네요 예예 알겠습니다 제가 못난 탓입니다 제 탓입니다 죽여주십시오 재수없다 꼭 그런 느낌으로 해야 됩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 맞을 것 같아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휴쇼크가 더 낫다 취직은 어떻게 됐니 했을 때 일본어로 제 탓입니다요 그냥 이건 바른 일본어로 합니까 제 탓입니다 와따시 노 세이 데스 세이가 탓이에요 그래서 와따시 노 저의 복구도 되죠 내 탓이에요 그럴 때는 복구 노 아니면 그냥 그냥 좀 그냥 반말처럼 하려면 내 탓이야 그러면 올해 노 되겠죠 근데 여기서 뭐 친척분한테 하는 말이니까 올해라고 쓰면 엄청 건방져서 더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제 탓입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 탓이다 정확합니다 그런 느낌이죠 올해 노 세이 데스 하면 방금 전에 마사온이면 딱 바로 그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그냥 겸손하게 제 탓입니다 제가 못난 탓입니다 이런 뉘앙스라면 와따시 노 세이 데스 와따시 노 세이 데스 제 탓입니다 세이 데스 탓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거는 응용이 가능하겠네요 상대방이 뭘 하려면 와따시에다가 이름을 넣어서 마사오 노 세이 데스 이런 식으로 응용이 가능하겠네요 마사오 탓입니다 오늘 방송이 노잼인 건 죽돌이 노 세이 데스 그러면 죽돌이 탓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사오님을 넣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든지 그리고 이제 이런 고나리질에 대해서 제 탓입니다 했으니까 죽여주십시오 죽이 그 정도로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죽여주십시오 일본어로요 고로시데 구다사이 구다사이 하면 뭐뭐 해주세요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고로스 하면 죽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고로시데 구다사이 죽여주십시오 라는 뜻이죠 뭐 이런 말도 되겠네요 제가 죽일 놈입니다 아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일본어로요 이거는 좀 뉘앙스가 같은데 직역은 약간 달라요 네 그래서 죽일 놈이라는 거를 어떻게 이제 일본어로 할까 이랬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그렇게 표현해봤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네 고로 사례 때 뭐 이거 좀 문법적으로 좀 어려운데 사육동사라 그러죠 당하다 그러니까 살해 당하다는 뜻이죠 고로스 하면 죽이다인데 고로 사례로 하면 죽임 당하다는 뜻이죠 네 고로스가 뭐 일시전에서 배웠겠지만 고로스 죽이다가 이제 아단으로 마지막에 바뀌어서 고로 사례루 해서 죽임을 당하다가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죽임 당해도 고로 사례 때 뭐 죽임을 당해도 고로 사례 때 뭐 몽쿠 불만 보통 뭐 몽쿠 하면은 드라마 같은 데서도 많이 보시겠지만 몽쿠 아루카 이러면 불만 있냐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몽쿠 이마생 여기서 이마생이 이루 아루에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말하다 이마스 하면 말합니다 라는 건데 말하지 않습니다 이마생 이 되겠죠 이마생 그래서 제가 죽일 놈입니다 즉 지격하자면 죽임을 당해도 불만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일본어로요 고로 사례 때 몽쿠 이마생 그렇죠 그러니까 취직은 어떻게 됐니 그랬더니 고로 사례 때 몽쿠 이마생 제가 죽일 놈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죽임을 당해도 저는 불만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어느 대학에 가니 이랬더니 자살하겠습니다 뭐야 그게 그러면 더 맞을 것 같아 그래요 웃을 얘기가 아니죠 우리나라 나 얼마 전에 진짜 농담하여 가슴 찢어지는 기사를 봤어요 마상훈님이요 우리나라가 10대 청소년들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었거든요 그동안 이것도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이래요 30대까지인가 40대까지인가 그렇고요 자살이 4, 50대 넘어가면 50대 60대로 가면 또 암이 1위예요 그러니까 자살할 거를 참고 견디고 살아남았더니 암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나라인데 이게 OECD에서 자살률이 압도적이거든요 그런데 10대 자살률이 매번 1위였다가 이번에 자살이 2위로 내려갔대요 그래요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줄 알았죠 분위기 반전이 있는 거야 그럼 1위로 등극한 건 뭐냐 운수사고 교통사고 참 이건 세월호 세월호 때문에 이게 통계에 집어넣었더니 1위가 아이고 그러게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대학 어디 가니 이랬을 때 자살하겠습니다 드립은 참 가슴 아프고 이거는 제가 죽일 놈입니다 뭐 제 탓입니다 보다는 이건 현실성이 있으니까 이건 빼자 아 그러게 참 이거는 이건 빼고 가슴 아프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자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저희가 이 말을 준비해서 하려고 했는데 원래는 장난이지만 이게 현실에서 진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서 대학 어디 가니 그랬든 뛰어낼 수 있어요 어른들이고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나이가 있는 분들은 자식이나 조카나 얼마나 힘든지 생각을 해서 이런 질문은 차라리 취직이나 또 결혼 애 언제 낳니 이런 드립은 쳐도 돼 그리고 제 탓입니다 죽여주십시오 하면 되지 마지막으로 태어나서 죄송합니다 일본어로요 우리 처음 시간대 배운 거네요 모시와케고자이마생 연목이 없습니다 뭐 이런 뜻이죠 수이마생보다 훨씬 더 높은 표현이죠 태어나서 죄스럽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알을 말씀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네요 뭐 이런 뉘앙스죠 취직은 어떻게 됐니 그러면 태어나서 죄송합니다 뭐 안 맞잖아 바로 취직은 어떻게 됐니 태어나서 죄송합니다 뭐라고 말할 거야 그러니까 언제 결혼하니 태어나서 죄송합니다 애는 언제 낳을 거니 태어나서 죄송합니다 다 되는 것 같아요 뭐 다 되긴 되네요 그러니까 뭐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 탓입니다 태어나서 죄송합니다 하기 싫으면 그냥 역으로 그런 고나리질을 하시는 어르신께 감사의 표현을 하면 되잖아요 감사의 표현이요? 네 낙가다시 시댁 아리갓도 고장마스 아니 감사한 건 감사한 건 맞죠 네 감사합니다 저도 네 근데 그렇게 감사 감사는 한데 정말 이상하다 그러시니까 맞잖아 내 말이 논리적으로 틀린 리가 없다니까 그러게요 감사는 한데 그러게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요 네 생각을 해보니까 야 우리가 큰 실수를 했어 큰 실수요? 그러니까 뭐 아 예 제 탓입니다 죽여주십시오 제가 못난 탓이죠 아이고 어쨌든 낙가다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래놓고 이래놓고 조상님들에게 추석이니까 낙가다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어로 라고 해버리면 조상님이 낙가다시를 한 거잖아 그렇네요 그렇죠 조상님이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해주신 건 아니죠 우리 할아버지가 나한테 낙가다시를 하니 이게 뭐야 그게 무슨 이런 팬들이 다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 이거 뭐 방송을 다시 녹음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지 네 그러니까 조상님께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얘기한 대로 낙가다시 시 때 구다사 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라고 하면 이건 조상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낙가다시 진례사정을 한 거예요 하면 안 되죠 하지마 할 수도 없지 말이 되냐고 그런데 그러니까 문법적 오류네 순간 딱 이상한데 그러게요 저도 분위기에 휘말려서 그냥 지나갈 뻔했는데 아이고 이걸 또 정확한 일본어로 배운 나라가 웃기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이거는 문법적으로 교육방송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지 조상님께 낙가다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건 저한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주신 덕분에 제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문법적으로 다듬어야겠네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조상님이 진례사정 해주신 덕분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걸 일본어로 공부한다고 이게 독기다 뭐예요? 교육방송인데 자 일본어로요 낙가다시してくださったおかげで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상님께서 낙가다시를 해주신 덕분에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해도 뉘앙스가 괜찮죠 참 이거는 들으면서 이 단어를 낙가다시して를 밤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좀 더 정확한 일본어를 배워야 되니까 지찌나이샤세이시데 구다사대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이상하잖아 진례사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이 참 이게 뭔가 죄송하네요 한가위에 내려가는데 이게 뭐 마선이 말씀해주신 대로 이거는 근데 사실은 사실은 복놀세이자 아리마생 아 마선 제 탓이 아닙니다 오래놀세이자네 내 탓이 아니야 오래놀세이자나이 내 탓이 아니야 그러면 누구 탓? 지시 탓이에요 오늘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해서 방송 전체가 이걸로 가버렸어요 근데 뭐 추석 특집이니까 추석 조상님들께서 저희를 낳아주셔서 감사한 거잖아요 저는 일맥상통한 교육방송으로서 면모를 잘 드러냈다고 봐요 오랜만에 지시가 오랜만이 아니라 처음으로 지시가 밥값을 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만 본질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법적으로는 조상님께 낙가다시 시대 그만하고 낙가다시 낙가다시 머릿속에서 계속 구다사 때 아이아또고자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거 틀려요 그러니까 낙가다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거지만 일본 문법에서는 해주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네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배운 이 낙가다시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진레사정이란 말을 몇 번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라꼬토바라 그래가지고 은어겠네요 소고 조꾸고 소고 아니면 인고 은어 이렇게 되겠는데 질사라고 얘기하죠 우리말로는 절대 쓰면 안 되죠 뭘 또 절대까지야 쓸 수도 있지 쓸 수도 있긴 있는데 또 일상생활에서 그런 말을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면 또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너는 왜 네 친구는 이상한 게 궁금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니 그러니까 그 망가에 그런 카테고리가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시피디노 세데스 네 호요요노 세데스 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다들 사실 이 스튜디오에 모인 분들도 다들 그렇게 해서 태어나긴 했습니다 아니 스튜디오를 불러 지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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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억 인구가 예외 없이 예외는 있죠 저희가 또 소수분들을 존중해야죠 뭐가 있어요 1%는 시험관이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시겐깡베이베도 그 시험관 안에 꺼내 넣은 거잖아요 아 그렇죠 제출한 거네요 그렇죠 시험관 속에 제출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 넓은 의미로 전부 다 그러니까 낙가다시 한 거 예 아 뭐 방송이 지구 전체가 낙가다시 한 거예요 무슨 인간 복제 뭐 이런 건 내가 모르겠고 아무튼 그냥 상식적으로 인류는 낙가다시 때문에 생겨났으니까 호모낙가다시 아이라고 해도 된다 오늘 특히 저 우리 호요요 피디가 되게 좋아한다 오늘 우리 호요요 때문에 큰 거 하나 배우고 가네요 방송에 그냥 컨셉이 오늘 이거 하나로 그냥 쭉 가네요 교육방송이니까요 자 그래서 아까 추석에 대해서 일본 추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첫 번째 코너 니 뽕이다 아 진짜 그걸로 할 거야 네 그걸로 하고요 왜 나는 그런 생각을 해 그 된장 만드는 회사에서 나라면 내가 된장 공장을 만들면 내가 된장 공장 사장이라면 상표를 이런 된장 이렇게 지을 거야 그래서 자매품 이런 간장 이런 고추장 그래서 주식회사 이런 좋잖아 왜 안 만들지 그게 뭐 이게 말로 뭐 네이밍이 어렵나 그렇게 하면 되지 아니 하나의 회사를 마사오님도 이제 가게 같은 걸 만들었다가 이제 망한 다음에 오래도록 빚을 청산한 생활을 해서 그거를 알지 않습니까 하나의 회사를 세우는데 철학과 이념을 넣는다는 거를 참 예감이 안 좋네요 그런데 두 번째 코너 그러니까 1부에서는 니 뽕이다 하고 그다음에 그건 일본 문화와 트렌드와 이슈를 소개하는 거고 2부에서는 거기서 파생된 일본어 어휘나 문장을 공부하는 건데 일부라는 느낌이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일부 네이밍이랑은 그래서 정통으로 두 번째 코너 그러니까 가칭 두 번째 코너 일본의 추석 그건 오봉이라 그런다 오봉의 어휘는 뭐 아까 뭐 우담바라 산스크리트어의 우라반나 우라반나 그런데 그게 일본 발음으로 우라봉의 우라봉의 그걸 줄여서 봉 오봉 오봉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냥 명절 의미는 네 한국이랑 똑같습니다 선조한테 감사한 그런 거 추수하고 감사하고 낙가다시 해주세요 맨날 그걸 감사해 그래서 그럼 우리 이렇게 지을까 너무 감사하니까 조상님의 은덕이 너무 감사하니까 마사와 죽도리 낙가다시 안 돼 그러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은 되게 많이 들을 것 같네요 왠지 그래서 추석 특집으로 꾸며봤습니다 일본에서도 고나리질은 있다 오세카이 고나리질은 오세카이 간섭질 참견질 그래서 일본어로 오세카이 고나리질을 배워봤죠 어느 대학에 갈 거니? どこの大学に行くの? 취직은 어떻게 됐어? 就職はどうなった? 언제 결혼하니? いつ結婚するの? 오 그래? 뭐하는 사람이야? 何してる? 아이다이다이다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뭐하는 사람이니? 何してる人なの? 애는 언제 낳을 거야? 子供はいつ? 그거에 대한 적절한 답변 제 탓입니다 私のせいです 제가 죽일 놈입니다 殺されても文句言いません 죽여주십시오 殺してください 태어나서 죄송합니다 生まれてきて申し訳ございません 그리고 낙다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낙다시してくださって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이지만 잘 내려갔다 잘 올라오시고요 그리고 저희 추석 특집으로 긴급현상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애초에 말씀드리기로는 2주에 한 번씩 찾아뵙기로 했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와 같은 요청에 의해서 아 예 결론적으로 주 1회 방송 아 아 이 되는 거죠 저는 마성우님이 그게 가능하실지 모르겠어요 저야 뭐 항상 여기 있지만 아 저는 가능하죠 아 가능합니다 그 열화와 같은 요청 댓글 두 개인가 그 두 분의 열화와 같은 그분들의 힘이 참 큽니다 그렇죠 저희 독자 저희 청취자들은 뭐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만 일당 십만 이 정도 하니까 일당 십만 원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 어제 그랬으니까 이런 몇몇 분들의 폭발적인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가 2주에 한 번 방송하는 게 아니라 주 1회 방송을 하기로 전격적으로 결정을 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뭐 아직 이 방송이 다시 시작한다는 거를 모르는 분도 많이 계세요 아 있겠죠 뭐 평소에 전혀 사회생활에 관심이 없고 인간 사회에 보태된 그런 외토리들 사회 부적응자 그런 극소수는 어디가나 있어요 아 그런 분입니까 모르는 분들이 네 그렇죠 뉴스도 안 보고 세상 돌아가는 거에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미리 설명을 드릴까요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그냥 막방송 대본도 없이 그냥 막하는 것 같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니까 아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네요 엄청나게 많은 준비와 사실 지금까지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저희 앞에 A4용지 50장에 네? 정리가 왜 오우 안 했죠 알았어 알았어 그렇죠 전화번호분만한 두께의 자료들이 있죠 여기 모니터 3개랑 옆에 잠깐 그만해 저희가 어떻게 주 1회 방송을 할 거냐면요 첫 주에는 이 첫 코너 네 뽕이다 이걸로 1시간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문화와 트렌드와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걸 1시간짜리를 하고요 또 그 다음 주에는 거기서 파생돼서 우리가 공부해야 할 일본어 어휘나 문장이나 문법 관용구 이런 것들 이렇게 1, 2부를 첫 회 2회를 주 단위로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주에는 또 이제 네 뽕이다가 방송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주에는 지금 아직 코너 이름 못 정하면 가칭 두 번째 코너가 방송되겠죠 네 이렇게 주 1회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정말 더 좋겠네요 일본어를 배울 때 좀 한국에서도 이제 뭐 JPT나 JLPT나 무조건 외우라는 식으로 하는데 언어라는 게 결국은 뭐 문화 역사의 뭐 어원이나 이런 걸 알면은 더 알기 쉬우니까 청자분들도 더 아마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희는 이제 그 실생활 회화 위주로 할 거니까 뭐 예를 들면 게임 있잖아요 풀스 이런 거 일본 원판 게임기 틀면은 자막이나 또는 이제 성우 목소리로 스트리트 파이트 갈 때 쇼루캔 승용권이다 뭐 그런 것까지 다 이제 다르네요 그러니까 그런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포괄적으로 실생활에 많이 필요한 그런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마사오님이 말씀하셨듯이 청취자들의 제보 뭐 일본에서 사는 분이든 안 사는 분이든 앞으로 저희가 딴지 라디오 게시판 그리고 방송 밑에 달리는 댓글을 보기로 했으니까 거기서도 많은 의견 주시면 이번에 쿤짱님이나 치즈파니님 같이 이런 코너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게 저희 역량이 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또 뭔가 코너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러겠죠 네가 학문적으로 공부의 깊이를 더하면 사스가 죽돌이다네 사승하ですね 뭐 이런 아 그 사스가 요새 많이 쓰더라 아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스가 해줘센다네 그러게요 요즘 SNS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사스가 하고 나루호도 뉘앙스가 비슷한데 그러게요 나루호도는 뭐 마사오님이 예전부터 많이 쓰던 말버릇 아닙니까 그렇죠 나루호도네 이렇게 많이 쓰죠 나루호도 사스가 이건 귀찮다 다음에 하자 이왕 나온 김에 짚어놓고 하자 하긴 뭐 요것만 짧게 하면 되니까 사스가 하고 나루호도 차이 살펴볼까요 보통 마사오님이 저희가 방송할 때 나루호도 나루호도네 라고 많이 하는데요 그거는 일본에서는 감탄사 과연 모르는 걸 알았을 때 주로 쓰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사오님이 나루호도를 많이 쓰는 반면에 저는 사승하 사승하데스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요거는 이제 역시라는 표현 사승하라고 쓰면 약간 상대방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 있죠 예를 들어서 방송이 되게 지루해지고 저희도 사람이니까 그럴 때가 있는데 마사오님이 이렇게 한번 막 터뜨렸다 전혀 터뜨릴 수 없는 그런 분위기에서 터뜨렸대라면 사스가 마사오다예요 요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사스가는 역시 그럼 딱 뉘앙스 나오죠 저는 이제 사스가는 별로 잘 안 쓰고요 저는 나루호도 이런 말을 쓰는데 이거 노인들이 많이 쓰는데 나루호도네 정말 비슷하네요 그렇다면 과연 요런 말이죠 그런 감탄사고 그런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저 일본에서 아는 형 중에 사토시형이라고 있어요 그분 말 습관이 그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 상대방이 한마디 던질 때마다 나루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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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일본은 아이즈치 맞장구의 문화가 강하긴 한데 이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을 때 맞장구 쳐주는 것도 좋지만 너무 나루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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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자는 거지 사람을 좀 바보 지급하는 겁니다 놀리는 거지 놀리는 거지 이거 똑같아요 죽두리가 무슨 얘기를 했다면 나 옆에서 그냥 무심한 표정으로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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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때리고 싶다 한 표정 과연 막 이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아무리 일본은 맞장구문을 하지만 조심해서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추석 특집으로 한번 달려봤네요 두 번째 코너 이름은 지을 때까지 이 방송이 끝나기는 언젠가는 찍게 되겠지 먼저 지워버려야겠어 위험한 것 같아 오늘 추석 특집 잘 내려갔다가 잘 올라오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코너 1부와 2부를 주 단위로 나눠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인사할까요 낙하듯이 그게 무슨 마지막 인사야 알겠습니다 여러분 고나리질을 당하더라도 그냥 한계로 듣고 한계로 흘리시고 태어나서 죄송합니다 그냥 절 죽여주십시오 제 탓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잘 견디고 잘 올라와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